아우, 이런 거 하나만 있었으면. 이런 거 널 맞춤 하려나? 아이씨, 뻑하먹대야. 스테이션으로 잠깐 오시라는데요.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뇌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셀링 포인트로 해서 의료진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여기서 뇌 수술 받은 환자분들 귀에 쏙쏙 박히지 않겠습니까? 또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만 챙겨 드시면. 저, 이게 사장님 제가 받고 한 건데. 어디를 간 거야? 이런 일자리 벌려놓고. 어이씨. 거기도 해요? 아니, 이것들이 나더러 상어 간인지 고래 기름인지 그딴 걸로 만들었다고 박스를 디밀면서 팔라는. 저기, 저거 가자. 내 앞에서 시력구광이 멋지고. 아니, 어따 대고 약을 팔래? 어? 어따 대고. 이것들이 우리를 아주 알로 봐요. 내가 폐진 돌리러 와서. 깜빡 묻어갈 뻔했네. years이OT 없나요? 너무 많 Clear. 그냥éis 이거 어떻게.